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안입니다 요즘 좀 사는게 많이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짜증도 나고 그리고 요새 보니까 위드 코로나 라더니 다시 또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하더라고 되게 짜증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뉴스를 하나 봐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 우리 두순두순 형님이 망치로 뚝배기를 맞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이 뉴스를 보고 놀랐던게 아직도 경찰 인력이 조두순의 호위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거야 제법 많이 경찰들이 투입되고 있더라고 여섯 일곱명이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글 올라온 네이트판을 보면 그 네이트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조두순 집 옆건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야 두순이 형 옆건물에 사면 좀 무섭겠다 그치 쫄리겠다 그치 근데 일 마치고 주차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까악 소리질러서 가니까 잠복중이던 형사들이 뛰어올라가고 경찰들 막 오지게 오고 그런데 이미 갔을 때는 두순이 형 뚝배기를 망치로 이게 후려친거야 그래서 현행범으로 검거를 당했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뉴스로 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위아드월드야 이렇게 남초요초 위아드월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는데 전부 다 뚝배기 잘 깼다고 의인상을 줘야 된다 변호사비 모금해드리고 싶다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을 줘야 된다 그리고 뚝배기 언제 깨지나 했는데 응급실 말고 영안실로 데려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배대포터 전부 다 잘했다 의인이다 이런 반응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 커뮤니티 남녀 대통합의 장이 이렇게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두순이 형의 뚝배기 깨진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지금 한방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안된거는 그거야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경찰들이 배치가 하고 있었잖아 호위나 이런것들 근데 여기 뚝배기가 깨지면 요기에 임무에 붙은 사람들은 약간 뭐 그런 진급이나 이런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반대로 맨 처음에 그 두순두순 형이 출소할 때 많은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이제 펼거다 죽을거다 이렇게 얘기 어그로 오지게 끌었잖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유튜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그런거였잖아 그냥 두순두순 코인이 탐났던 거잖아 주에서만 적당히 빨아보자 이런거였는데 진짜로 뚝배기를 깬 사람이 나타난거지 그치 진짜로 이제 두손슬레이어가 나타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선은 뚝배기를 사람 때렸으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힘들것 같고 어떻게 법적인 처벌은 받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받긴 되지만 근데 이후에 출소하고 나면 출소하고 나면 좀 뭐라고 해야될까 유튜버로 데뷔하시면 그래도 못해도 한 20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두순이 뚝배기 깬 쏠 풀린다 이러면 그거 내한테 한 200만 넘을거 같은데 그래서 어.. 저는 뭐 사실 그래요 뭐라고 해야될까 좀 이게 대한민국에 제가 불만이 여러가지가 많지만 그런 범죄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런식으로 뭔가 이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면 뚝배기일께도 약간 좀 구민여론법을 의식을 해서 선처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차라리 이게 잘됐다 생각하는게 그냥 망치로 뚝배기 깨지고 가버리면 그건 더 허무할 것 같아 지금 이런식으로 이렇게 뚝배기 한 대 맞고 미소로 끝나고 이런 일들이 두순이 형태 몇번 더 벌어지면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거 아니야 그치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도 계속 안좋아질건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건 이 흑사병 퍼뜨린 새끼들 있잖아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그 사람들 리스트 막 올라오고 그치 그래서 뚝배기 이제 깨며 정의보험 아니야 나는 근데 솔직히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제 흑사병을 퍼뜨린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노엔 철퇴를 이렇게 땅땅땅 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날은 오진 않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흑사병 코인으로 이제 꿀을 빨고 있어가지고 그런 날이 올 수 없다는게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두손이 형 뚝배기 까진거는 그래도 꿀잼이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가볍게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을 해도 이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나쁜 짓을 해도 적당하게 하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틀어버리면 아무도 동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착하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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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